안녕하세요. 연애유치원 로미언니입니다. 국제결혼 열풍이 불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해외에서 아무래도 한국이 많이 알려지고 한국 콘텐츠, 한국인들에 대한 호감이 높아진 부분이 크잖아요. 실제로 프랑스에서 10년 이상 유학하면서 거주하고 있는 여자분께서 정말 세상이 달라졌다 이런 내용의 포스팅을 하셨더라고요. 프랑스에 살면서 한국 문화가 정말 대세가 되었다고 느낀 적이 많다. 자, 첫 번째, 파리 한인마트에서 계산대에 줄이 엄청 길었는데 진짜로 나 빼고 다 외국인이었다. 한인마트인데 다 외국인들이 줄을 서 있었대요. 너무 신기해서 사진 찍고 싶었는데 초상권 때문에 못 찍은 게 한이다. 자, 두 번째, 새로 생긴 푸드코트에 각 나라 음식점들이 있었는데 진심, 한국 푸드코트만 줄이 3m였다. 옆나라 음식점은 손님이 하나도 없었다. 정말 신기하네요. 자, 세 번째, 시골 자라에서도 이 자라가 이제 옷가게잖아요. 케이팝이 나온다. 자라는 항상 비트가 강한 음악만 나오는 세련된 음악을 트는 곳인데 갑자기 한국 가사가 들려서 놀랬다. 네 번째, 까르프의 유명한 마트이죠. 한국 재료도 판다. 시골인데도 아시안 마트에 웬만한 한국 재료를 다 구할 수 있고 특히 불닭 볶음면은 인기가 정말 많아서 한국에 없는 맛들도 많아서 놀랬다. 수출용이 따로 있나 봐요. 다섯 번째, 학교에서 한국 남자애들이 인기가 엄청 많다. 옛날에 한국 남자는 인기 없어서 찬밥이었는데 지금 유학 오는 애들은 타이밍을 잘 만나서 복받았다. 10년 전엔 한국에서 왔다고 소개하면 뒤에 구구절절 설명을 해야 했는데 요즘은 한국에서 왔다 한마디로 소개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나를 더 좋게 관심 가져줘서 자랑스럽다. 많이 이제 편해지고 알려졌다는 거죠. 못 믿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다음에는 영상으로 찍어와서 유튜브를 만들겠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으니까 확실한 거죠. 근데 이제 공감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프랑스 교회에 있었는데 인도 식재료 가게에서 불닭 볶음면을 파는 것을 보고 뿌듯했네요. 저는 16년도에 귀국했는데 라떼는 저만 보면 싸이 말춤 쳤던 기억이 나네요. 젠장. 맞아요. 저도 그때 유학할 땐 싸이 말춤만 쳤어요. 인생은 타이밍인가 봐 진짜. 지금 애들에겐 좋은 일인데 그 전에 참 고생 많이 했던 세대들이 있었다는 거. 정말 요즘 학생들은 편하게 다닐 수 있는데 다 앞세대의 고생 덕분이겠죠. 10년 전만 해도 강한 자들이 살아남는 시기였는데 지금 프랑스는 아니지만 한 달 정도 지내고 싶네요. 맞아요. 강한 자들만 살아남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환영받고 따뜻한 느낌이에요. 너무 좋아요. 그러면 한국 사람도 유행이 될까? 같이 유행이지 않을까요? 당연히 이제 사람에 대한 호감도나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단지 이제 한국 음식이 뜬 게 아니고 가수나 드라마, 영화, 콘텐츠가 뜨다 보니까 한국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도 이어지는 거죠. 대세가 아니라 대중적입니다. 시장 점유율은 케이팝이 라틴팝이나 미국 메가스타들 팝보다 낮다고 방시혁 씨가 그러더라고요.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을 엄청나게 뛰어넘을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나라에서 이 정도까지 대중성을 서양권까지, 아랍권까지 끌어올렸다는 거는 엄청나게 파격적인 일이긴 하죠. 재미있는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저도 파리 산책하다 김을 만났어요. 사진을 첨부했는데 이거 8봉 플러스 2봉 더 라고 패키지로 포장되어 있는 김 세트를 어떤 프랑스 분께서 줄 서 있는데 손에 들고 있더라고요. 놀라운 장면이죠. 마치 합성 같기도 하고요. 20년째 프랑스에 살고 있지만 코로나 시기부터 지금이 한국의 위상이 제일 높은 거 맞습니다. 예전에는 언더그라운드 컬처였다면 지금은 메인으로 올라온 것 같고 아시아 음식들은 주기적으로 유행이 바뀌는데 한국 음식은 코로나 이전에도 건강식으로 상대적으로 아름아름 인지도를 늘려가다가 코로나 시기 직전부터 확 늘었어요. 지금은 한국 슈퍼에 현지인이 더 많고 아시아 마트에 한국 제품이 없는 곳이 없으며 현지 슈퍼 체인에도 한국 제품과 한국식 음식들을 팔고 있습니다. 그럼 대박이네요. 그쵸. 저도 언더그라운드에서 메인이 된 기분이 확 들었는데 완전 10년 전은 북한 이야기를 더 많이들 하셔서 설명해야 했었는데 이제는 설명을 안 해도 본인들이 알아서 본인들이 좋아하는 영화 아이돌 설명을 해줘요. 그만큼 이제 한국 컨텐츠가 인기가 있다는 거네요. 한국 남자애들이 왜 인기가 많지? 신기하네. 저도 프랑스에 2016년부터 와서 계속 유학 중인데 그때만 해도 조금씩 알려졌던 느낌인데 지금은 한국 하면 굳이 부연 설명 안 해도 되고 특히 이제 남에서 왔어 북에서 왔어 라는 질문을 덜 받게 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이제 해외에서는 한국 했을 때 이제 North, South 이거부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이제 한국이라고 했을 때 확실히 나만을 기본적으로 생각한다. 이것만 해도 많이 달라진 거죠. 제가 2015년에 독일에 갔을 때도 이미 벌써 한국 인지도가 높아서 제가 한국에서 왔다고 케이팝 좋아하는 친구를 소개받은 적이 있는데 아직도 연락하고 한국에 놀러오면 만나요. 지금은 더 그러겠네요. 예전에 프랑스 갔을 땐 니하오, 곤니찌와 이러더니 최근에 갔더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하더라. 맞아요. 사실 이게 제일 충격이에요. 5년 전만 해도 니하오랑 곤니찌와를 더 많이 들었는데 진짜 이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해요. 최근에 영국 갔는데 거기서도 80대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BTS 아신다고 막 그러셨어요. BTS 위상이 진짜 엄청나네요. 참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 해봤던 것 같아요. 저도 공감하는 게요. 제가 작년에 일주일 동안 중동 지역에 다녀왔는데요. 제가 대학생 때 한 번 다녀오고 작년에 두 번째로 간 거니까 굉장히 이제 오랜 기간이 있었던 거죠. 근데 작년에 정말 놀랐던 게 갔는데 저희가 한국 사람인 걸 아니까 거기에 있는 현지 10대, 20대 소녀, 여자 학생들이 굉장히 반가워하면서 한국어로 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진짜로 인사를 하고 저희 일행들이랑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같이 이제 뭐 카페 같은 데 들어가서 잠깐 이야기도 나누고 해봤더니 한 중학생 정도 돼 보이는 여학생이 핸드폰 어플을 보여주는데 한국 드라마, 영화를 보는 어플인데요. 그거를 열어서 자기가 본 작품들 리스트를 보여주는데요. 진짜 50개 이상 본 거예요. 저는 드라마를 거의 안 보는데 그 친구가 한국 드라마를 거의 다 본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무슨 드라마 좋아한다, 무슨 배우 좋아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한참 했었거든요. 그리고 더 놀라웠던 게 하루 정도 문화 교류 일정이 있었는데 20대 초중반 되는 여자 학생이 사회를 봤는데 한국말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한국에 온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냥 한국 콘텐츠 때문에 관심이 생겨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그래서 통역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늘었다는 거예요. 영어도 통역을 하고 한국어도 통역을 하고 벌써 그 정도로 말을, 대화를 유창하게 하더라고요. 중동에서 사실 평생 한국 한번 와보기가 힘든 그런 거리잖아요. 문화권도 완전 다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콘텐츠 때문에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말까지 자발적으로 배우고 한국 사람을 만나면 다 인스타 교환하고 싶어하고 카톡으로 연락하고 싶어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솔직히 남자 입장에서는, 한국 남자 입장에서는 황금기다, 이때를 정말 노려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기는 했었거든요. 저도 중동에서 잠깐이나마 느꼈던 거를 비추어 봤을 때 그리고 아까 올라온 프랑스에서 10년 유학하신 분 이런 분들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해외에서 한국에 대한 인지도, 호감도, 관심이 높다. 한국이 잘 사는 선진국이라는 거는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어도요. 해외에서는 이미 다들 알고 있고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얼마나 편리한 그런 생활들에 놀라고 이런 리액션들도 방송에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런 게 또 유튜브로도 노출되고 이러다 보니까 솔직히 미혼 남자 입장에서는 국제 결혼까지 선택권을 넓히는 게 앞으로는 맞다고 봅니다. 물 들어왔을 때 노저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해외에서 대중화되고 있는 한국 콘텐츠와 문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의견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